시작하기에 좀 가볍게 참 한강은 여타 다른 나라의 수도와 견주 보게 되면 북한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산 관악산과 같은 그런 산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한강처럼 이렇게 큰 강을 끼고 있는 그런 수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분들은 세너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꾸나 하고 해서 실망감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 피렌체라는 도시를 방문하더라도 거기에 피렌체를 관 통해서 흐르는 강이 강이라기보다 더 작지 않습니까 유럽의 강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렇게 한강처럼 담대하게 대담하게 이렇게 흐르는 강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흐르는 강물처럼 그러니까 우리 표현은 유장하게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침없이 그냥 강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물론 땜을 만들어서 강물을 막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고 그냥 강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쉼없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선거 문제를 많이 다루고 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른 아침에 이렇게 채널을 맞추실 수가 있는 건데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힘이라는 것은 제한돼 있습니까 그래서 참 소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 공동체가 질주하고 폭주 하는 듯이 보이는 부분에 마음 아파 할 수도 있고 참 걱정이 많을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길게 보게 되면 위로가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는데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제어하거나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서 통제할 수 없거나 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하지만 제어할 수 없거나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깨끗하게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내가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여러분들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지만 도저히 뭐 그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지만 지나치게 심적으로 스트레스 를 받거나 그렇게 안 하는 성향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은 out of control라는 표현 을 쓰지 않습니까 통제할 수 없으면은 그냥 뭐 노력은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그런가보다 이렇게 받아들이 는 거죠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력은 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들 그냥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제어하거나 멈추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관여되어 있으니까 그때 흔하게 떠오르는 표현이 그냥 흐르는 강물 처럼 그냥 뭐 강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노력은 하지만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국민성이라든지 또 국가의 지도청 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돌변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은 마음은 상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노력은 하지만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간주하거나 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 본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